리서치 보고서의 핵심만 요약해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조선기계 국내 조선소 인력 감소의 시사점입니다 조선산업의 인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조선산업의 인력은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 대비 약 54%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말 인력은 작년 말 대비 또 1.3% 감소했습니다 시황도 개선되고 있고 내년 선박 건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장기간 불황과 이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임금 수준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들의 조선업종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인력 감소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선업 환계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잉건조 능력이 해소된 덕분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인력 감소는 조선업의 업황 개선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업 전체가 아닌 개별 조선소 측면에서는 인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의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인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업황 개선 시에 더 많은 수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우량하여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조선소들이 업황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slecube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